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강영수 현 군수의 대결로 압축될 것으로 보였지만 막판에 또 다른 변수까지 등장했습니다. 유리웅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앞서가던 양성빈 후보를 누르고 혜성처럼 등장한 최은식 후보. 정치판에는 낯선 새로운 인물인데요. 사실은 4년 전 장수 군수를 역임한 최용득 전 군수의 집안 조카벌이어서 가문의 대표로 서륙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과거 최 전 군수가 뇌혈관 질환으로 말을 못해 불명예스럽게 군정을 마무리했고 남편을 대신해 부인이 군수 선거에 나섰다가 좌절된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집안 조카가 등장한 겁니다. 최 후보는 장수 군 재무과장을 거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을 역임한 행정관료로 지난해 7월 퇴직 후 군수 도전의 꿈을 키웠다고 말합니다. 최용득 군수라는 후광도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후계자라는 그런 오점도 남길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독자 영역을 구축해가면서 최훈식의 정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부당 대출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공천에서 배제된 장영수 현 장수 군수.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며 무소속으로 재선 도전에 나서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장 후보는 시세의 2배에 달하는 농협 대출을 받기도 했고 업무 추진비를 몰아줬다 특정인을 채용했다는 의혹에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또 경선 직전 브로커 녹취록 사건까지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서기도 했습니다. 장 후보는 이런 여러 의혹에 결백을 주장하며 당선된 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스스로 물러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장수 군수 후보 경선에서 2위에 머문 양성빈 예비 후보의 반격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투표 과정에서 최훈식 후보 측에 부정선거 정황이 포착됐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한 겁니다. 불법, 금권, 타락 양상을 보인 이번 장수 군수 경선이 당원들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열정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재고되어야. 실제로 재심위에서도 양 후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리당원만으로 재경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연이은 이슈들로 뉴스를 장식했던 장수 군수 선거는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